호세아의 배경은 북한국 이스라엘이 이제 아수르, 아시리아죠 제국의 패권을 가지고 있는 아시리아의 역시 팽창정책 정복과 정벌을 국가의 제일 과업으로 삼고 있는 고대의 제국들이죠 그래서 모든 국력을 군사력에다 집중하고 경제 생활을 하는 이유는 군사력을 확대시키기 위해서죠 백성들은 안빈낙도 그리고 태평성대를 추구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뽑아놓은 제왕과 제국은 그걸 원하지 않죠 제국의 가치는 끝없는 확장과 팽창이고 지지 않는 정복전쟁에서의 싸움이고 또 피를 흘리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더 이상 싸울 적이 없을 때까지? 그건 있을 수가 없고 실질적인 목표는 그러다가 죽을 때까지죠 그러다가 실패하고 제국이 깨어질 때까지 싸우는 거죠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 아시리아의 이제 제물이 되는 이스라엘입니다 유다는 어리석게도 이스라엘을 견제하기 위해서 아시리아를 부르죠 그 아시리아가 유다를 도와줄 거라고 생각했다면 너무 어리석은데 그러나 눈앞에 있는 적을 견제하기 위해서 더 큰 적을 불러들이는 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있고 또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5절의 말씀이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에 말로 그들을 죽였느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으로 그들의 잘못된 길 여러보암의 길 또 그들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지 않음에 대하여 하나님의 이미 판결이 있었고 그들은 그 열매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신명기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러나 너희가 돌이키면 너희가 돌아오면 너희가 땅끝에 가 있을지라도 나는 반드시 너희를 찾아내고 너희를 돌려놓겠다고 얘기하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병주고 약주고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이미 심판을 받고 뭔가 실패했고 뭔가 그르쳤는데 어떻게 이것을 다시 되돌린다는 말인가 그렇습니다 물리적인 삶 속에서는 이게 되지 않습니다 무너진 사랑탑은 다시 회복되지 않습니다 깨어진 관계 그리고 망한 사업 망친 자식농사 다시 되돌리기는 어렵습니다 세월을 다시 되돌려가기 어렵고 또 이미 깨어져 버린 그릇을 다시 갖다 붙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속사람 안에서 우리들의 심령 안에서는 시간이 없습니다 노인은 추억에 산다 노인이 추억에 사는 것은 아니고요 사람은 과거를 넘나들 수 있습니다 과거의 자리를 넘나들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미래를 향해서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꿈, 비전이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사실은 미래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서 가지 않죠 두려워서 가지 않아요 더 이상 생각해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병이 들고 만약에 직장을 은퇴하고 가족이 떠나고 나 혼자 남고 그리고 병도 들고 그 다음에 의료 혜택이 어려워지고 돈이 떨어지고 그 다음은 어떻게 생각하려 하잖아요 여러분이 아마 좋은 교회를 청소년 시절이나 청년 시절에 다녔다면 모의 장례식 같은 것을 아마 수련회 프로그램 같은 데서 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철로 역정이라든지 아니면 인간관계 훈련 같은 데서도 그런 모의 장례식 그래서 관 안에 들어가고 좀 실감나게 하는 데는 못도 박아요 망치 소리 내 맘에 울리면서 들려요 그 망치가 아니지만 어쨌든 망치 받고 그 다음에 앞에다 이제 자기에 대한 조사를 읽는 거죠 이 사람의 생애가 근데 그게 좀 우스꽝스러워 보이지만 의외로 굉장히 실감이 있고 또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할 뿐 아니라 마치 크리스마스 캐롤의 그 스크루지와 그 영들의 이야기처럼 많은 것들을 돌이키게 되기도 하고 생각하기도 하는 근데 그건 뭐냐면요 우리가 미래까지 갈 수 있는 존재거든요 근데 안 가본 거예요 왜 안 가느냐? 가려고 하지 않아요 가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억지로 한 번 가게 해주는 거예요 당신의 죽었다 생각하고 장례식에서 당신에 대한 당신의 인생에 대한 조사를 뭐라고 쓰면 좋을까 하는 거 생각해 보려고 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았고 가보지 않았고 가려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갈 수 있어요 과거로도 과거는 흘러갔죠 과거는 돌이킬 수 없어요 추억한다고 그리고 아쉬워한다고 바꿀 수 없어요 그런데 갈 수 있어요 여러분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물리적인 세계는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인데 하나님께서는 과거와 미래로 다 다니실 수 있어요 우리 안에서의 우리의 심령 안에서 우리 속사람 안에서는 그런 과거와 미래의 구별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들의 그 영성 안에서 우리들의 속사람 안에서는 직선적으로 표현되지 않고 동심원으로 표현된다 동심원 안에 또 원이 있고 원이 있고 원이 있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직선적으로 표현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그건 과거와 현재가 없어요 가장 중심인 거예요 가장 중심인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께 우리가 충성을 배워요 이것은 우리 인생의 가장 안쾌한 중심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과거에 내가 뭘 잘못했다 그래서 나는 씻을 수가 없어 아니요 내 안에 들어가면 그게 문제가 아니야 과거라는 건 있지도 않아 그런데 뭐가 잘못됐나 봤더니 사실은 그 하나님의 중심을 내가 떠나 있었던 거예요 잃어버렸던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뭐 잘못했던 게 아니야 사실은 그 하나님의 중심에서 즉 사랑과 그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에서 내가 멀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뭐예요? 나는 시간을 떠나서 그 거기로 다시 돌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함 안으로 다시 내 안에서는 하나님 안에서는 얼마든지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랬더니 뭐예요? 지난 날에 내가 잘못했던 그런 것들이 지워져 즉 의미가 없어져 그죠? 아니 고등학교 우리식대로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고등학교로 얘기해서 근데 뭐 다 이해는 하니까 여기서 자란 아이들도 고등학교 들어가가지고 1등 해버렸어 근데 중3때 거의 꼴찌했어요 그러면 고1 때 1등하면 그게 흉터처럼 남아요? 중3때 꼴등한 게? 아니면 훈장처럼 남아요? 한국에서 안 다니는 저기야 은규야 한번 생각해 고1 때 1등했는데 중3때 꼴찌했어 그러면 중3때 꼴찌한 게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야? 아니면 오히려 더 자랑스러운 일이야? 자랑스러워 어? 아니래요 그죠? 1등하면 되는 거지 근데 1등은 하지마 한 2등이나 3등만 해 오케이 다 그러겠다고? 라고 약속하네요 근데 그게 뭐냐면요 중3때 꼴찌했던 게 부끄러움이 아니라 오히려 야 쟤 지난 옛날에는 정신 못 차리고 뭔가 좀 뭐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했는데 오! 지금 확 변했어 그러니까 오히려 과거에 그랬던 것이 훨씬 비교가 되면서도 그렇고 뭔가를 중요한 걸 이룬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흑수제 출신이 대통령이 됐다 케냐 출신의 흑인이 우리가 그렇다고 막 흑형 이렇게 부르면 안 돼요 미국 대통령이 됐다 오바마 그러니까 그 사람이 흑인이고 아프리카 출신이고 하는 게 그 사람의 어떤 그동안에 극복했던 모든 시련 또 자기가 변호사로서의 이력 또 그러면서도 아주 품위 있는 영어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훈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전형적인 와스프 타입의 미국인이 이렇게 무게 잡고 고전적인 영어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멋지고 품위 있고 영향력 있게 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게 뭘 뜻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뭔가 회복된다면 모든 게 회복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로 돌아오면 내가 언제라도 모든 것을 다 고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은 맞아요? 틀려요 맞다고요 아시리아에게 식민지가 되거나 나라가 망하거나 그랬던 것들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피넛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는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레미야는 말과 경주를 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말과 경주할 수 있어요? 물리적으로는 말도 안 돼요 물리적으로는 말도 안 돼 말하고 경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서는 말 아니라 슈퍼맨하고도 경주할 수 있어요 그죠? 내가 새벽 날개를 치고 바닥 끝에 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상상력이 아니에요 상상력이나 망상이 아니고 우리 안에 주어진 영역이에요 그런데 우리 안에서는 미안하지만 말하고 달리거나 다름질하거나 아니면 호떡을 빚거나 그런 것을 하지 않아요 우리 안에서는요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을 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속사람 안에 주신 그 비밀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속사람 하나님의 세계 그 영적인 세계 그 안에는 전혀 다른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가지고 우리 안으로 들어오지 못해요 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해요 그러니까 내 손에 돈이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내 마음이 안심이 된다 이것은 일시적이에요 일시적입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내 안에 있는 이 소위 안심 나를 평안하게 하는 것을 전혀 만족시키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 돈이 조금 더 많아지면 이번에도 한국 뉴스 보니까 아파트 잔디밭에서 뭐 5만원짜리 한국은 이렇게 5만원짜리가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5만원짜리가 뭐 7500만원인가 발견됐대요 알고 보니까 80몇세 할아버지가 그걸 은행에서 찾아가지고 그 잔디밭에 뒀대요 제 생각에는 아마 제가 판단하려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이해하기 위한 거니까 여러분 이런 거 가지고 또 상처받지 마세요 약간 치매나 이런 질환을 앓고 계시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순간순간 이 돈을 어떻게 하지 하는 생각을 은행에다 놔두면 아마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은행에다 놔두면 안전하지 않다 내가 가까이 두고 이것을 누구에게 안 가는데 집에다 놓기 또 안전하지 않다 그러니까 아마 건강 상태가 아주 정상은 아닐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어딘가에다 두려고 그 아파트를 막 돌아다녔다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잔디밭에다 놨는데 아이들이 술래잡기 할 때 훤히 보이는데 숨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사람들이 발견을 한 거죠 자기가 가지고 누구를 주거나 쓰거나 할 수 있는데 그렇습니다 7500만 원이 얼마만큼의 가치가 될지 저도 아직 잘 모르겠어요 뭐 집 한 채가 20억이다 그러면 정말 피너츠라고 생각되지만 여러분이 7500만 원으로 껌을 사거나 아니면 500ml짜리 물을 사거나 그럼 도대체 얼마나 많은 건지 우리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건 그냥 수치상의 개념일 뿐이에요 그러나 이 혼자 있는 그 노인에게는 도대체 그 돈의 의미란 뭘까요? 더 이상 자기에게 어떤 평안도 주지 못해요 그래서 계속 돌아다니면서 이 돈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거죠 아니 욕쟁이 할머니처럼 국밥집 아줌마처럼 그 앞에 학교에다가 장학금으로 주고 그냥 가시면 되잖아요 그게 그렇게 쉬웠으면 그게 그렇게 쉬웠으면 그게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은 건강과 힘이 필요하죠 그래서 몸이 옛날과 같지 않아 그리고 뭔가 힘이 있어야 될 텐데 힘의 가치 그래서 40대의 남성들은 아직도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식스팩을 만들 수 있다는 생각 속에서 희망을 가지고 살죠 그런 날은 영원히 오지 않지만 군대 있을 때만큼만 한다면 몇 달이면 다시 철봉에다가 발을 걸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날은 오지 않는다 힘이 필요하다 생각하고 그 다음에는 성공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그 성공이라는 것은 명예와 물질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그리고 애를 쓰고 내 안에 어떤 동기를 가진 것에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내 존재 가치가 인정받는 거죠 그건 명예라고 보고 그 명예와 함께 그에 상응하는 물질 내가 내 품위에 맞는 옷 입고 또 그럴 만한 재력을 가지고 또 그럴 수 있는 환경에서 내가 있는 것 그리고 안락한 삶이죠 이것이 사실은요 제가 하나도 빼지도 않고 버태지도 않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지고 싶은 보이는 것들의 가치들이에요 제가 여기서 고상한 얘기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것은 누구에게나 다 통용돼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는 속사람과 영적인 세계를 또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사자나 사슴이나 말미자리나 펭귄이나 그런 거라면 이것만으로 충분해요 먹이사슬에서 우유를 점할 수 있는 힘 그리고 자기 수명 안에서 보장된 건강 싸울 수 있는 힘 그리고 먹이를 차지하고 거기에서 명예를 누릴 수 있는 수컷의 암컷의 명예와 성공 그리고 나름대로 안락한 둥지 그거는 다 돼요 더 이상 필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세계를 주셨어요 영적인 세계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세계 안에 들어가면 이것들을 가지고 전혀 얻을 수 없는 것들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셨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는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사랑은 채워가지고는 발견을 하고 눌릴 수 없는 거예요 사랑은요 내가 세상에서 일하고 성공하듯이 해가지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랑은 수동태예요 그리고 과거에 메여있지도 않고 미래에 얻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그 사랑이신 분에게서만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얻기 위해서는 수동태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이 그 사랑을 주실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공하면 우리 엄마가 기쁘할 거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도 하나님을 좀 닮았잖아요 그죠? 우리를 물질적으로 밀가루 쏘가지고 만든 게 아니에요 고생하고 나왔거든요 내가 뭔가를 덕을 보려고 한 게 아니라 내 뼈를 녹여서 애를 낳았어요 그래서 어머니들은 생리적으로 아는 거예요 제가 뭐를 한 게 나에게 보상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성공했다고 어머니 신발 사가지고 오는 거예요 어머니는 그렇게 다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가까이 있었으면 좋겠어 아니 가까이 있지 않아도 좋아 제가 바른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 그게 훨씬 더 훨씬 더 바라는 거지 그죠? 그렇습니다 어머니와 자식과의 관계는 그가 성공했거나 아니면 물질을 어느 정도 갖고 있거나 그래서 아우 이제는 걱정 껐어 쟤는 지 악가림을 하고 살아가고 잘하고 있어 쟤는 멋쟁이니까 그냥 어디서 남에게 요감 먹고 그리고 기마이 좋으니까 남에게 잘 밥도 사고 그러면서 지 나름대로 사회생활 잘하고 그렇게 살 거야 그게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은 아니에요 왜 어디 가면 교회 갔니? 엄마 엄마 나도 러셀도 배우고 철학도 배우고 다 했어요 내가 알아서 하나님 신앙은 내가 알아서 할 거예요 저 잘 사니까 어머니는 어머니나 제발 밥이나 잘 챙겨주세요 이런 거똑똑인 놈 예배 드리고 사진 찍어서 보내 왜 그럴까요? 엄마들은요 왜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그 보이는 것 가지고는 살 수 없는 인생의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다른 것으로는 보상받고 싶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네 그래서 왜 엄마들은 며느리가 뭐 사오면 아이고 돈도 없는데 이걸 이렇게 좋은 걸 가져오니 그리고 며느리 가자마자 그걸 딸 줄까요? 너 그냥 써라 아니면 왜 조카 줄까요? 니들이 이거 해라 며느리가 미워서가 아니에요 그게 필요한 거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렇죠? 우리의 속사람에게서 필요한 것은 우리는 사랑이 필요하죠 근데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가 사랑한다? 아니요 우리는 사랑하려고만 하면 뭔가 어긋나요 아빠가 자식에게 뭐라고 했는데 내가 울면서 상처받았대요 야 엄마 너 잘되라 그런 거야 싫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할 줄 몰라요 남편이 아내에게 뭔가를 해줬는데 아내가 상처를 받았어요 남편이 열받았어요 나는 당신을 위해서 잘해주려고 그랬는데 왜 그러냐고 당신은 나를 잘해주는 게 뭔지 몰라 어글보다 그렇죠 모든 사랑은 왜 실패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 비밀이 여기 있어요 사랑은 주는 게 아니라 받는 거예요 틀렸죠 사람은 세상에서는 사랑은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주는 거예요 아 줄 줄 알아야 주죠 사랑이 뭔 줄 알아야 주죠 사랑받지 못한 자가 사랑을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사랑을 받지 못한 자가 사랑이 뭔 줄 아냐고요 뭔 줄 아냐고요 기껏해야 욕망의 배설이거나 아니면 욕망의 대용으로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사랑은 받아야 돼요 우리 안에서는요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랑은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들의 속사람의 가장 귀한 것들은 수동태예요 그래서 사랑은 수동태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에브라임마 에브라임마 이 에브라임마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아수라의 전쟁에서 이기고 그 다음에 오 좀 뻑이고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요 아수르를 이겼어요 좀 칭찬해 주세요 그게 아니라 너희가 사랑을 알기를 원해 나의 사랑받는 자가 되기를 원해 라고 하나님께서는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받는 법을 알고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믿음이죠 믿음과 신뢰죠 그리고 그 신뢰가 더 지극하게 표현된 말이 충성이죠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증성 늘 바채오리다 우리 신앙 선배들이 그렇게 십자가는 칠 수 있나 그 찬양에서 그렇게 부른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사랑받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받는 여러분 얘기를 추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교회 와서 맨날 달라고만 하고 그리고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게 없네요 그 얘기는요? 교만한 얘기예요 뭘 주겠어요? 우리 안에서 뭘 줘요? 뭘 줘요? 구걸하는 노숙자에게나 그 사람은 돈을 줄 수 있죠 자식에게는 뭐 해서 줄 수 있죠? 하나님에게 뭐를 해 줄 거예요? 뭐를 해 줄 거예요? 우리 안에서 우리 안에서 할 게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는 사랑을 받는 거예요 사랑을 받고 그 하나님께 나의 신뢰를 드리는 거예요 신뢰도 하나님이 나를 신뢰해 주시는 게 먼저예요 수동태가 먼저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신뢰에 응답하는 거 그거 능동태 딱 하나 있는데 그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줄로 믿어요 그럴 때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힘이라는 것, 성공이라는 것, 안락한 삶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거 자체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우리가 알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믿음과 그리고 그를 향한 그 충성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진정한 기쁨이 있고 안정된 삶을 우리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 또 그렇게 쓰임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신 이유는 거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힘을 가지고 어디다 쓸 거냐고요 힘을 가지고 어디다 쓸 겁니까? 소방관들은 불을 끄는 데 쓰는 거예요 공권력을 집행하는 사람들은 정의를 집행하는 일에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은 자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힘과 명예와 물질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 것이 나를 위해서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하나님께 나의 믿음과 충성을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회복시키시고 그 하나님의 동심원 안에 머무르게 하세요 하나님과의 약속 안에 머무르게 하세요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건강과 힘과 명예와 물질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것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에 쓰임받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헌신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헌신 샘뮐 헌팅턴이 미국의 유일한 가치를 헌신이라고 얘기했어요 물론 그 사람을 너무 보수적인 정치학자다 저는 그런데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그가 얘기한 것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미국의 가치란 무엇인가 뭐 미국이 아메리칸 인디언을 힘들게 했다 여러분 아메리칸 인디언들은 그냥 무지렁이고 희생자였던 줄 아십니까? 그 사람들이 잉카 문명, 마야 문명 과거에 남미와 그쪽에서 우상 섬기고 자기들만의 제국을 만들려고 했던 똑같은 것을 되풀이하는 거예요 제국은 되풀이 돼요 아시리아가 망했다고 그들이 희생자가 된 것입니까? 아니요 그 다음에 바벨론에게 패권을 넘겨준 것 뿐이에요 바벨론은 페르시아에게 또다시 바통을 넘겨주고 그들은 다시 알렉산더 헬라 제국에 넘겨주고 제국의 역사는 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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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미국 사람들은 남의 인디언들에게 땅 차지하고 자기들끼리만 금을 캐고 그리고 우리들의 왕국을 만들자 그게 아니라 그들이 원래부터 헐리우드 영어 말고요 서부 총질 그거 말고 그들이 원래부터 청교도 신앙을 가지고 그 땅을 찾고 절반이 죽는 겨울을 첫 해를 보내면서 감사의 단을 쌓고 그들이 하려고 했던 것은 무엇인가? 그렇게 재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건 헌신이다 미국의 정신은 헌신이다 미국이 세계보안관으로 서려고 했던 것은 또다스는 또다스는 제국주의냐 그건 이데올로기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헌신의 가치를 물려받은 거다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지은 받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구원 받은 우리들의 생명의 가장 귀한 가치는 헌신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겉으로 드러난 표현이고요 그 헌신 안에는 힘이 있고요 건강이 있고요 명예가 있고요 그리고 물질적인 어느 정도의 성공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성공 그 이상의 성공이 있다면 우리는 또 아파트 화단을 찾을 거예요 그죠? 현금 다발 또 보이지 않는 자산을 어디다가 분산시키고 숨겨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걸 처치곤란에 평안을 잃어버릴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누가 필요 이상으로 돈이 많다 우리는 그 사람에게 전혀 관심이 없다고 말해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관심을 가져서 아무런 유익이 서로 없어요 그 부자 노인이 갑자기 그 모든 재산을 놔두고 가면은 너무 아쉬워서 아쉬울 거 하나도 없어요 그의 재산이란 그와 원래부터 상관이 없어요 이 세상에 있는 거예요 금덩어리는 금덩어리고 화폐는요 그냥 종이일 뿐이에요 화폐로 만든 종이를 한 다발을 부릿한다고 해서 세계 경제가 어떻게 되지 않아요 여러분? 부동산 땅이 어느 날 홍수로 쓸려 내려갔다고 해서 그게 우리 인류의 비극이 되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삶 속에서 우리의 생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사랑받고 하나님이 사랑 안 했을 때 우리는 과거와 미래에서 늘 회복되는 자유함과 그리고 구원을 누려요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 동안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어서 헌신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저희들의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속사람과 겉사람의 관계를 잘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지 않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명예를 얻고 안 아프고 장수하기 위해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나님께 비나이다 여러분 그럼 하나님이 아무 의미 없잖아요 아무 의미 없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병에 덜컥 걸려가지고 생명이 끝날 때는 결국 하나님 원망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원망할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사랑받고 그리고 우리의 충성을 받으시게 합당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으면서 점점 존귀하게 되고 우리는 진정한 명예로운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있을 때 말과 달릴 수 있고 이 세상의 불의와 폭력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이는 세상 속에서도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헌신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가치를 지켜내기 위해서 정직하고 진실하고 그 모든 정의, 평화, 진실, 진리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음으로서만 얻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우리의 아이들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성적은 잘 받지 마라 옛날에는 교회 열심히 다니면 공부를 못했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공부를 열심히 하면 교회를 잘못 다니니까 공부를 좀 적당히 해라 맞잖아요 틀려요? 아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공부도 더 잘해가지고 그리고 새벽 4시까지 발에 막 피가 고여가지고 막 이렇게 되면서 막 엄마, 엄마는 공부할 걸 놔두고 잠이 와 엄마가 그래 인물 났구나 우리 집 드디어 인물 났구나 나는 하버드대학 수석하고 교회 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거야 그때까지 나를 좀 돼버려둬 그래 바로 그거야 하나님이 원하는 게 그거야 세상에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말라고 그랬는데 네가 그러고 가면 얼마나... 정말로 세상에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제일 열받는 게 뭔 줄 아세요? 공부한다고 교회 한 번도 안 나오다가 입시 끝났을 때 서울대 합격 감사원금 내는 거예요 그게 제일 열받았어요 고3 때 올라가면서 그런 거예요 나는 서울대를 가야 되기 때문에 공부해야 되고 그래서 교회를 나올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이 너무 부러워하는 거예요 나도 저런 얘기 했으면 좋겠어 근데 나는 교회 안 나오고 해도 절대로 못 가 그래서 나는 그냥 예배를 드릴 거야 근데 물론 예배 잘 나오고도 서울대 간 사람 많이 있었지만요 그러면서 예배는 안 드리고 있다가 나중에 서울대 합격 감사원금 그 어머니가 막 내는 거예요 목사님은 할렐루야 하시지만 아이들은 삐죽삐죽삐죽 그리고 나서는 멀어지는 거죠 아니요 저는 그래서 그럴까 봐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질까 봐 공부는 좀 성적은 좀 적당히 나오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사랑받으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 나머지 이상을 충분히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정말로 그런 것입니다 바울사도가 고린도서에서 전서에서 말씀하잖아요 형제들아 우리들의 부르심을 보라 문벌 좋고 똑똑한 사람이 별로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러나 미련한 자들을 택해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제가 세상의 것 갖고 얘기하잖아요 뭐 이 중에 서울대 나온 분들 많아요 제가 그거 가지고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이 중요한가 하는 걸 아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나는 인혜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그 말은 극단적인 양자태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심령 속에 가장 귀중한 보배가 무엇인지를 너희가 알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인혜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높임을 받으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께 사랑받는 삶을 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채우리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으로 모든 것을 삼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결코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사랑받으시고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앞에서 내가 그 신뢰를 잃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 어디에 있어도 내가 너를 알아보고 내가 너를 데리러 가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와 함께 나의 영광을 같이 하겠다 내 이름을 새겨주겠다 그리고 내가 이기는 자가 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그 약속을 우리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약속을 믿습니다 그 안에 그 비밀을 가진 자만이 이 세상에서 평안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고 명예로울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제가 명예롭길 바라고 또 성공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평이 되기를 원합니다 단 주님이 내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는 한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한 우리는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서 디아스포라의 나그네로 살면서 이 세상의 기준의 약간의 성공 여러분 그건 아무데도 쓸 데가 없고 아무도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다가 살아간 사람 그가 참전 에브라임이 되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에브라임을 향해서 그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아 에브라임아 하나님의 심판이 그에게 가까이 있습니다 빛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 가운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과 멀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나는 이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많은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높임을 받으시는 사람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자녀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도 오늘도 여러분 마음속에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게시하실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오늘 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가 나는 어떻게 하나님께 사랑받는가 거기에 관심을 가지시면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내 인생의 재료를 가지고 빚으실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형상과 또 하나님께서 이루실 열매를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따라 걸으면 그만입니다 우리의 입술에는 찬송이 있고 기쁨이 있고 우리들의 발걸음은 가벼울 것입니다 병원을 갔다가 나올 때에도 희망이 있을 것이고 우리들의 날문 시간이 빨리 흐르는 인생의 내르막길에 서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에게 항상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추건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